스쿱 어르신이 알려주는 개인 방역 5대 심수칙. 해, 해, 치! 아이고 슬슬 슬슬 춥네. 아프면 3, 4일 동안 집에 머물기. 이불 밖은 위험해. 아치! 어? 아! 아차! 아이고. 아치! 안전하지라! 사람과 사람 사이 2, 8 가격 이상 건강 거리두기. 이 재미 재미있다. 갠랑피션 선피스 꼭.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치! 비침은 휴지나 옷소매로 갈기. 자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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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적으로 수족하고 매일 2번 이상 환기시키기. 요! 피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제2만여 모델 시스틱 꼭 기억하세요.